조계종 교육원에서 개최한 2018년 조계종 학인 연불시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운문사 학인 스님들의 반야바라 연불시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. 내려놓자 내려놓자 몇 밤 동안에 반복된 시절 뜨자 뜨자 눈을 뜨자 무명을 벗은 지혜의 눈을 가자 가자 함께 가자 괴롭 없는 행복한 세상 내 거 내 거 내 거 한참 한참 다 찍었으면 나가라 이거 다 찍었으면 나가라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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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